양주시가 국내외 교류협의회 정례회의 및 베트남 교류 확대를 위한 멘토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 한해 양주시는 총 21번의 국내외 교류를 추진, 이는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실적으로 다방면의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는데요. 양주시는 이런 흐름에 맞춰 국내외 교류협의회 정례회의를 마련하고 한국외대 호티롱왕 교수와 박성경 전문의원을 초청해 베트남 교류 확대를 위한 멘토링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주시 교류도시로 거론된 지역은 인구 19만 명이 거주하는 베트남 롱안성의 성도인 떠난시로 호치민과 인접해 있으며 베트남 남부 경제중심지역 개발의 핵심축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교류의 훈풍을 타면 양주시는 관내 기업인들을 통해 경제교류를 이끌어내고 양주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과의 협력으로 문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본가로서 국내 교류의 활발한 행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양주시의 힘찬 발걸음 기대하겠습니다.